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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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고? 마늘! 잘 되고 있습니다 마늘 우리 처음 지어보는건데 깨알잖아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어요 제가 오늘 용접용 장갑 용접용 장갑복 이렇게 장화까지 완전 무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보이세요? 드롭입니다 저 위쪽 한번 비춰주세요 다 드롭입니다 저 위로 빽빽하게 다 드롭입니다 저거를 오늘 따갖고 장모님 좀 보내드리고 저희도 좀 맞춰보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지방은 벌써 다 따서 장아치도 담그고 한거 같은데 여주는 이제 올라옵니다 확신이 됐죠 내가 보니깐 3주 이상 늦는거 같아요 자 드롭 한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땁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가죽장갑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잡았어요 안 찔려 꼭 이런거 끼고 하세요 자 소리 집중 오케이 아 소리 경쾌합니다 자 아 참 드롭을 이렇게 너무 큰 것들은 따고 나서 이제 배줘야 또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배면 안 돼요 왜냐 여기 보면 또 올라오고 있죠 보이시죠 얘네들이 원래 장아칭이에요 드롭은 이제 대처해서 먹는 정도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까지 따고 그 다음에 좀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키가 너무 크면 잘라줘도 돼요 어떤 분은 아까워서 안 잘라주시는데 그냥 잘라도 돼요 자르면 옆에서 또 올라오거나 이쪽에서 또 올라옵니다 아셨죠 등산해요 오늘? 네 오늘 등산하는 날입니다 아이고 자 1차 수확물입니다 이게 아직 덜 핀 것도 좀 있네 다 핀 게 아니네 가방이 작으니까 소꼬리가 눌려갖고 이게 막 깨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리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아 지금 땄습니다 아 제법 싫어 제법 싫어하는 것들은 제법 싫어하는 것들은 다 끊어지나 봐봐 가방에 눌려갖고 아이고 아 두껍 두껍다 이런 것 아우 자 돌어 와우 와우 1차 수확했습니다 조금 더 따 봅시다 그 다음에 겹순이 또 올라오는데 그걸 따서 나중에 장아찌 담그는 것까지 제가 진행할 거고요 요거는 예쁜 거는 장모님 보내드리고 못생긴 거는 제가 좀 데쳐서 같이 좀 먹고 그리고 앞집에 좀 불편하신 어머님네 있죠 거기 좀 나눠드리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새집이 나눠 먹기에는 그냥 맛만 보는 정도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뭐해요? 아 앞집 어머님네 도룩 좀 나눠 먹으려고요 음 50억 2마리 여기 도룩 데쳐서 초장하고 드시라고 초장 미세줄 보고 도룩을 많이 못 들여서 죄송하네 장모님네도 드려야 되고 우리도 먹어야 되고 또 나눠줘야 되고 하니까 다섯 집이 지금 줄을 서 있어서 일단 요만큼 맛만 보시라고 갑니다 주순아 갔다올게 주순아 갔다올게 오케이 오케이 어머니 뭐 따둡고 계시네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앞집 총각 갔어 뭐야 총각 갔어 앞집 총각 어서 우리 두룩 갖고 와서 두룩 어머니 두룩돼시라고 땄나 네 땄어요 아이고야 좋네 어 두룩 좋아요 올해 아니 올해 두룩이 좋아 작년에 엉망이더니 올해 두룩이 좋아 작년에 요만했거든요 근데 올해 두룩이 좋네 뭘거 나 놨나 올해 놨지 장모님 보내줄거하고 우리 뭘거 놨지 요거 여기 오징어 아버지 오징어 요거 데쳐갖고 요거하고 초장하고 같이 찍어서 드셔 네 세트로 요새 바쁘지 바빠 늘 바빠 우린 젊었을때 바짝 바빠야지 뭐 원래 또 밧대기가 있으면 항상 일거리라 이제 네 맞아요 아이고 두룩 좋네 두룩 밧대기가 있으니까 이런것도 먹지 뭐 꿀에 잡혀있는거 잘거 같다 아버지 내가 손질 다 해갖고 다 한거야 바로 드시면 돼요 천천히 우리 김이상궁 독이 들었습니까 아 잠시만요 이야 정말 다들 열심히든 산다 정말 열심히든 살어 저희는 막걸리를 위에 투명한 부분을 먹습니다 안 흔들어 먹어요 위에 맑은 부분만 제가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동동도죠 동동도 자 오늘 두룩 요거 이제 저희 밭에서 야생으로 자란 두룩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밭에서 자란 쪽파로 해서 파전 요거 이제 요거는 냉동 오징어 오징어 스텝 요렇게 해서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걸리도 한잔하고 짠 짠 오늘 고생했슈 아 여러분들 귀찮으면 이런 것 때문에 하는거야 이런 것 때문에 아 초코 맛있다 응 주먹 응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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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 음 와 향 끝냅니다 40초가 맞는 것 같아 응 음 이게 뭐 밭에서 기르거나 약죽 이런게 아니라 진짜 산에서 야생으로 자란거에요 어떠한 비디오 뭐 뭐 걸음 이런거 정말 저희가 일도 신경쓰지 않는 응 순수 자기가 좋아서 자란 두룩 입니다 아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요거 오징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이건 내일 또 장관님 보내드리는 엄청 좋아하시겠네 먹어봐 더 먹으면 진짜 맛있어 와 되게 바삭한데 맛이야 감이 기가 막히네 감 누가 했네 이거 그쪽 파전 안내도 맛있지 오 맛있다 지가 맛있냐 짠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두룩 시즌이 와서 이렇게 두룩과 함께 여러가지 찌짐하고 오징어 수쾌하고 해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귀촌을 막연하게 상상만 하시는 분들 너무 좋은 집 이런거 남들한테 보여주는 집 이런거에 집착하지 마시구요 진짜 내 몸 누일 것만 있으면 누여서 내 주변 내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귀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그닥TV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너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무얼 할까 난 궁금해 왜 이렇게 설레일까 내 마음 말해볼까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다른 누굴 만날까 찾아갈까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고백을 해 볼란다 좋아할테다 니 달콤한 향 이브 넉넉 그니까 그리스마스 내 마음을 좀 baw더라 우리 그리스마스 이브 여기 그리스마스 여기